법원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이 입찰 금액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무원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특정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중순. 법원 경매법정의 CCTV 화면과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이 감정가 15억 5천만 원대의 입찰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이 사무원이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입찰 참가자 서류를 열어 입찰 금액을 확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이 정보를 타인에게 넘겼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 보았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경찰은 법원 경매법정의 CCTV에서 이 사무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사무원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입찰 봉투를 열어보는 장면도 확인됐고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개업자가 이날 경매가 시작되기 전 최종 낙찰자와 법원 안에서 두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마지막 순번으로 입찰 봉투를 냈으며 2순위 금액보다 411만여 원 차이로 1순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무원과 최종 낙찰자는 입찰 금액 유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